차돌아 엄마 너 여기서 뭐해? 집 놔두고 이거 뭐야? 이거 왜 이래? 무슨 일 있었어? 다쳤어? 괜찮아, 잠깐 넘어진 건데 치료 받았어 정말 괜찮은 거야? 어 집에 가자 엄마 나 엄마한테 물어볼 게 많은데 나를 낳아준 사람 누구야, 엄마? 언젠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막상 오니까 너무 힘들다 엄마 힘들겠지만 얘기해줘요 나도 얘기해주고 싶은데 근데 사실은 널 낳아준 아빠, 엄마가 누군지는 엄마도 잘 몰라 어떻게, 어떻게 엄마가 몰라? 그럼 나 어떻게 엄마한테 온 건데? 돌아가신 아빠가 널 데려왔어 아빠가? 우리 집 은인이니까 잘 키워야 한다고 내가 우리 집 은인이라고? 아빠 사업이 많이 어려웠어 그래서 집까지 넘어갈 정도로 무척 힘들었는데 널 데려온 날 아빠가 그랬어 너 덕분에 우리 집도 구하고 우리 식구들도 살게 됐다고 그러면 돈 때문에 나 키운 거야? 그런 거 아니라는 건 네가 더 잘 알잖아 차돌이 너 엄마 아들이잖아 괜찮아, 괜찮아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어 힘들어하지 마 차돌아 너 이렇게 힘들어하면 엄마는 어떡하라고 아까 여기 깜깜한 데서 너 혼자 누워있는 거 보는데 엄마 가슴 찢어지는 줄 알았어 너 엄마 마음 아프게 할 거야? 그래, 내 새끼 이제 집에 가자 형이랑 누나도 너 기다려 어?